안녕하세요.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인선입니다. 제가 주로 하는 성형수술의 분야는 눈수술입니다. 20여 년 동안 눈수술에만 전념해온 성형외과 원장인데 제가 눈수술을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술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술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로 안 되는 부분이 눈가의 주름이라든지 피부의 탄력도 이런 것들은 수술로서 도움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가 흑삼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흑삼이 다른 문삼이나 홍삼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눈가 주름을 개선시키는 데 좋은 성분들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경희대 한외과 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이 흑삼에 드는 성분이 얼마나 우리 눈가 주름이나 피부 탄력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나온 물질을 화장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임이 화장품입니다. 이 아임이 화장품은 그래서 다른 어떤 화장품보다도 흑삼 성분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월등히 많이 들어간 흑삼 성분 중에 우리가 식약청에서도 인정받은 눈가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 개선, 피부 처짐 개선 이런 데 효과가 월등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화장품을 직접 임상 실험해 본 결과에서도 발견하고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